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의 한 절 읽고 천천히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죽게 해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하리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토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민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메.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오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피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가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3, 44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수입의 말씀을 우리가 임만일 카톡방에다 좀 누가 찍어서 하나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못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한국의 선교대와 또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가지고 어젯밤에 내 가운데 잘 돌아왔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또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느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대로 말씀을 주시고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 말씀대로 역사한다는 사실 지금 보면 제가 복음 모를 때 20년을 보면 하나님의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전에 다녔을 때.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로 먼저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생각할 때마다 이번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가기 전에도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정말로 주의 중인 선교사인 저에게 교회와 미국 살리는 말씀을 주옵소서 계속 말씀의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그동안 좀 연약해졌던 흐름들 또 세계 선교대회 또 그 지역의 흐름들 계속 말씀을 집중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나갔을 때 정말로 세계 선교, 글로벌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하는 분들 그런 동역자들과의 만남과 시스템을 놓고 기도했는데 너무 귀중한 만남을 줬어요. 또 하나님의 때가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시작부터 마지막 땅끝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영적 최전방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렇게 만나고 또 이제는 선교사님들 마음에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선교되어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글로벌 미션이다. 선교사들이 서로 소통하란다. 한국도 이제는 한국이 아니고 다민족 국가예요. 한국에 제주도를 가보니까 제가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이건 완전히 선교센터예요. 전 중국인들이 막 몰려오고 거기에서 중국 지도자들이 와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일주일 만에 자기 인생이 다 바뀌는 거예요. 처음 들어본 복음 이 복음이면 중국 살리겠다. 중국이 이제는 제주도가 한국이 아니고 모든 또 예언가들도 지금 세계 선교의 센터가 될 것이다. 거기에 지금 선교센터가 지금 건립되고 있고 거기서 하나님이 또 훈련 바꾸고 하나님이 정말 복음 사랑하고 말씀 따라가고 세계 복음의 중심을 가진 글로벌 미션을 가진 이런 또 선교사님들 그런 전도자들을 만나 보니까 그 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또 유대인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증거들에 반드시 우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이제는 지금 서진을 해서 저 유럽으로 해서 미국으로 해서 지금 한국으로 중국으로 마지막으로 이제는 모슬렘과 북한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있는 유대인 가운데 또 나타샤라는 제자도 참여해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 하고 나면은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시간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 유대인 그것도 레이지파 던도사가 복음을 해가지고 제 인생이 또 바뀌고 이번 돌아오는 5월 달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과 또 마지막 시대 로마가 저 중국의 중국 지도자리에 자기들도 마지막 이스라엘에 와서 거기서 훈련받고 기도한다고 이런 일들이 지금 막 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복음의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이번 선교대회 나와서 느꼈던 것 선교 훈련과 선교대회 다섯 강 말씀을 받는데 말씀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세계선교의 영광을 볼 것인가 한 가지만 준비되면 됩니다. 이번에 주제 장세기 41장 38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누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만 하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보고 있어요. 선교사들이 막 이것을 준비하고 저것을 준비하고 많은 것 우리가 기본적으로 준비할 게 있지만 가장 근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돼요. 선교사 훈련 가운데 다섯 강의 말씀 안에 말씀이 딱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 받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데 진짜 말씀이 영혼 속에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버리고 그 증거로 이방인들이 다민족들이 변화되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새롭게 이번에 종교개혁 500주년 역사적인 한 해입니다. 여러분 시대시대마다 하나님께로 그런 중요한 일이 시대는 하나님께로 시대적인 응답의 문이 열리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계선교회 새로운 시작이다.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도 이번에 기도의 다섯 가지 비밀을 계속 말합니다. 이제는 교회에서도 이 다섯 가지 기도의 비밀을 깊이 뿌링해내려요.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중직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냄눈트만 나오면 끝나는 것입니다. 요새처럼 선교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한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까요? 기도소로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 눈 뜨면 정말 내가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구나.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게 성취된 거 그것도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그게 응답이 안 올지라도 여러분 억만치하게도 치욕 가야 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우리가 아침에 눈 뜨면서 구원의 감사로 그 정도가 아니고 감격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감사해요. 모든 걸 감사하세요. 여러분 오늘 기도수첩처럼 감옥 가고 누명 쓰는 거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우리가 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로 우리 인마할게요.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염려나 불신하게 빠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면 구원에 감사를 해보거라. 그게 기도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러고 나면서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져라. 잘 알지만 우리가 강단의 말씀 오늘의 말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라. 저도 한국에 있으면서 보좌로 강단 말씀을 들었어요. 왜요? 하나님께로 강단의 말씀을 정치시키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건 우리와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해봐라. 말씀 받고 나니까 당연히 말씀 가지고 교제하고 포럼하죠. 떡을 떼고 구원의 감격과 완리스 공동체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가 되는 게 떡을 떼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기도의 힘쓴이라고 그죠. 그때 하나님의 보자를 움직인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뜨면 구원의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어떤 것도 응답이 아니고 미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먹사하는 거예요. 말씀만의 진리예요. 그 두 가지는 이제 된대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집중하는 시간표 속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 나가서 계속 새벽에 응답을 이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토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는 교회 거기 가게 되면 우리 김도우 목사님이 제가 가면 새벽 기도를 맡깁니다. 선교사가 왔으니까 그 응답을 또 같이 누리자는 거죠. 한 번도 안 빠지고. 왜요? 그런데 새벽에 거기서 말씀 선포하고 응답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은 똑같은 기도도 성전에서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아는데 집중해가지고 반드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와서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집중해서 힘을 얻는 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말씀 목사하고 집중해서 하나님 치유는 힘을 얻어라. 그때 우리 육신도 치유되고 말씀과 내가 딱 맞아뜨러지는 균형있는 삶을 산다고 이 비밀을 우리에게 뿌리면 내리면 됩니다. 기도의 다섯 가지 비밀. 그러면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할 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오늘도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트의 제자 철저하게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앞서가지 마세요. 중요한 일이 있을 대로 기도하세요. 중요할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게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어떤 것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인동을 하는 게 다예요. 나 한 사람이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에게 감동되면 하나님의 준비된 것들을 다 보이게 됩니다. 내가 누굴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준비된 그 사람이 만나져야 돼요. 이제 시간 나면서 제가 지금 너무나 중요한 응답 만남들 제가 응답받은 걸 남발을 해보니까 20가지가 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3일 밤 예배 시대 여러분들이 와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지 말고 이론으로 받지 말고 생명의 말씀 받고 힘을 얻으시길 주의스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래시되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모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바랍니다. 왜 오늘 예수님께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왜 오늘 예수님께로 이 말씀을 할까요? 부활이여 생명되신 예수 예수님께로 우리가 이 말씀을 여기 계신 분들이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도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 안 믿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지금 사일이 됐어요. 그냥 완전히 죽어가지고 냄새가 날 정도로 부패해서 사일이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생활 오래 하신 분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오늘 첫 번째로 마르다가 낙심하고 슬픔에 빠르세요. 여러분 마르다가 누군지 압니까? 예수님이 직접 양육했던 제자예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나사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던 마리아 그 누이 마르다 예수님께서 말씀드린 제자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낙심해서 슬픔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면서 낙심하고 넘어집니까? 오늘 그 답을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실패하고 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보금 10장 38절에서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 집에 갔는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밑에 앉아서 사모하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너무 분주하고 바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일인데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일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말씀을 사모 하고 말씀을 우리로 말하면 각이나 뿌리나 하면 너무 사모 하면서 말씀을 말았어요. 생명의 말씀으로 마르다는 평상시에도 말씀받는 일에 실패했어요. 틀림없이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은 알아요. 그 말은 예배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에 실패해 말씀받는데 실패하는 것은 모든 인생이 실패입니다. 여기 누가 본 10장 40절에 보니까 마음이 분주하다고 그래 있죠. 여러분 교회 와서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분주하면 안됩니다. 교회 또는 찬송 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내가 반드시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가겠다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말하다가 많은 일 때문에 마음이 분주했어요. 분주하다는 말은 마음의 다른 걸로 나눠졌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삶의 실패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로 큰 책망을 합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구나. 자기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밑에다 말씀을 듣는데 자기 동생을 책망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음식 준비하는 일에 나를 도와야지 왜 말씀을 듣느냐. 여러분 어떤 때 보면 잘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일날 오늘도 예배드려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받는데 실패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다 놓친 거예요. 우선순위에 실패하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그런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평상시에 마르다의 신앙이 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오라비가 죽었어요. 문제가 왔습니다. 우리는 문제는 축복이고 기회라 갑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오면 그게 축복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게 우리의 어쩌면 지금의 우리의 믿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진짜 말씀으로 나를 깨뜨리시길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영적 사실보다 마르다는 문제와 환경에 속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산업인들은 직장에 있어야 됩니다. 랩런트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말씀과 영적 사실을 놓쳐버리면 속은 것입니다. 마르다의 신앙은 무슨 신앙입니까? 사실적인 신앙이 아니고 지식 신앙 이론 신앙 교리 신앙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 역시 유한복음 11장 22절 봅시다. 여기 이 말씀 속에서 나의 이론 신앙을 찾아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먼저 이게 지금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마르다는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마르다가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대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주실 줄을 안하이다. 지금 위기가 왔어요. 마르다의 고백은 주 예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안하이다. 믿고 있어요. 예수님께로 하나님 아버지 구하면 자기 오라비도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내가 안하이다. 바른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그때 23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마르다가 예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는 것을 고백했을 때 참 네가 좋은 믿음을 가졌구나. 이렇게 칭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내 죽은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때 또 마르다가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기독교의 생명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지금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르다를 향해서 책마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24절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안아이다. 것까지 봅시다. 자 마르다가 보세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안아이다. 자기 오라비가 우리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 합니다.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주제하고 달라요. 지금 오라비가 죽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이 다음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구원받으면 내가 이담에 죽어서 천국 간다.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실제 안 믿어요. 전부 염려하고 문제 오면 금심 하고 위기 오면 낙심 해버려요. 완전 불신 왕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가 평상시 아마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으로 다 들었어요. 예수님은 부활 생명이고 마지막 날에는 살릴 것이다. 성경으로 지식으로는 꽉 차 있어요. 내 오라비가 지금 살아나리라. 아멘 해버리세요. 아래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안아이다. 미래의 신앙 이론신앙 지식신앙 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책만한 말씀이 바로 25절 26절 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신앙 고백은 지식으로 바르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지금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불신화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책만 쭉 성경을 벗고 나면 그렇구나 예수는 그리토 되시는 구나.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왕 대신 그리토 구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바로 참 제사장 그리토 구나. 그분을 만나면 지금 문제가 해결되는 구나.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토 구나. 예수는 그리토 모든 문제가 맞구나. 라고 고백해버리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1도가 하고 10도가 하고 훈련은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문제음으로는 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탁질나면 지식신앙 이록신앙 있으세요. 특별히 모태신앙인 사람이 그걸 잘 안 믿을 수 있어요. 목사님들이 더 염려와 금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신학적으로 다 알아요. 왕, 선자, 제사장은 목사님들은 이미 신학기를 지식으로 배웠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믿어요. 사실적으로. 그걸 예수님이 지금 책마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지식신앙, 교리신앙은 참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말씀, 묵사함, 기도해서 사실적인 신앙으로 바뀌시길 주의 세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트에 대한 볼신앙 가운데 지금 마르다가 붙잡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하리어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얼마나 기도를 통해 입술로 고백하세요. 저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토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고 언약기도 문의 오늘도 주는 그리토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이 시간에 고백하실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언약기도 할 때 제일 먼저 고백을 하세요. 문제 해결해달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오늘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 되신 그리토의 힘을 믿습니다.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오늘도 죽음의 문제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참 대세당의 힘을 믿습니다. 선포하고 고백해버리세요. 그때 불신한 것과 문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의 감동돼야 돼요. 어제까지 충만한 거 아니에요. 오늘 된 낙심하고 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도 주는 그리토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래심을 고백합니다. 고백하실 주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부활이오.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로 살겠고 이 다음에 죽어서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지금 믿는 자는 영원한 축복을 지금 누리리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 네가 지금 예수님이 그리토시여 믿는 것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리토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믿고 있어요. 27절에 보니까 마르다 그럽니다. 주여 그라우다 주는 그리토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대신을 내가 믿는다. 자꾸만 다시 미래에 오실 제림하는 그리토 미래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그리토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불신앙에 빠져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말씀 받는 대로 실패하면 예배를 실패하는 거예요. 그거 주의하랍니다. 여러분 중직자 할수록 목회자 할수록 거기에 글리들기 쉬워요. 그래 이번에 선교회 주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다. 다 기도 제목이 정리되더라고요. 선교사의 목사의 나 한 사람이 말씀 붙잡고 목사의 내가 하나님의 감동되면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끝난 것입니다. 절대 집에 가서 불신앙하지 마세요. 지금 문제가 있다? 절대로 문제 환경 가지고 속지 마세요. 왜요? 그 문제 속에 오늘도 주는 그리토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래서 요셉의 신앙은 노예로 갔어도 그 사실에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거예요. 노예로 가는 그 순간에 말씀 붙잡고 묵상해도 실제로 하나님의 인마리를 지금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가나 노예로 가나 총리를 했으나 똑같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리토가 여러분에게 함께하시길 주의 세렴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토 고백하세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번에 이스라엘의 선교사님 우리 단체와 와가지고 자기를 잘 대접 안 한다고 불신앙에 딱 이따요. 어떤 경우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은 조금 가만 둬야 됩니다. 너무 잘해주면 안 돼요. 너무 잘해주면 이 사람이 제자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저는 이 목사는 기가 막힌 전략이 있어요. 절대 처음에 아는 채를 안 해요. 뉴욕에 왔을 때도 무슨 얘기 하면 듣지도 않으세요. 기도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해줘서 따라다니면 잘해준 것 때문에 따라다닙니다. 선교사가 훈련받고 나서도 자기를 대화 안 했다고 섭섭마이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잘 대접하고 선교비 잘 주고 밥 사주는 단체로 살짝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리스트 비밀관 사람은 못 도망가요? 그런데 이상하죠. 시간표가 됐나 봐요. 선교에 나가서 수원에 있는 교회에서 딱 말씀 선포하면서 그 교회에서도 세계 선교를 위한 축제하는데 거기에 나타났어요. 오랫동안 탕자처럼 떠났다가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생각해도 여러분 이게 사람이 만드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이상한 단체에 가가지고 왜 자기를 잘 대우 안 하니까 그것도 유대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자기가 그 유대인 제자 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절대 변화도 안 되고 둘 다 낙심해가지고 왔어요. 말도 잘 안 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그 자리 하나님의 시간표 그리는 그 자리 말씀이 손뼈드는 그 자리에 말씀으로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나 제주도까지 와있어요. 말씀 받고 기도하면서 완전히 회개하고 다 무너졌어요. 여기서 말씀 받고 또 자기가 지금 잘해주는 단체 거기 가게에서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내가 지금까지 다 회개하면서 이제는 두 달 동안 집중하고 5월달에 두 주 동안에 옵니다. 와서 미국에서 말씀 따라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봐라. 그리고 5월달에 이스라엘에서 지금 시대적인 집회를 합니다. 지도자들이 여러분 한 사람이 말씀 때문에 깨어지고 나니까 한 나라가 살아납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낙심되고 넘어온 사람에게 우리는 잘 섬기고 자라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의 말씀 오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다른 말씀을 전하면 안 돼요. 강단의 말씀 오늘의 말씀 그게 생명이에요. 왜 그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고 답을 해야 됩니다. 마르다가 말씀은 많이 받고 성경은 많이 알았는데 사실적인 신앙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걸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오라비를 죽음 가운데 문어놨습니다. 어떤 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이 안 깨집니다. 기도해서 깨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면 둘 중에 하나가 깨집니다. 흑암문세가 무너지던가 내 안에 불신앙이 묻어지던가 둘 중에 하나는 완전히 박살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를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라 중요한 문제를 갖다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에 비밀에 가진 사람의 중요한 문제를 갖다 그때 절대로 속지 마세요. 문제 왔다. 시대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 말씀에 소홀했던 마르다의 불신앙을 깨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때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왜요? 예수님은 마르다를 사랑해요. 불신앙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 붙잡고 하는 그 마르다의 척을 해결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 정말로 불쌍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이렇게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고통을 그대로 느낍니다. 우리의 연약함 육신의 질병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사 모든 것을 예수님은 알고 지금도 우리 주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주님께라 내 안에서 대신 기도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조신 하나님 정말 정말 그분을 완전한 믿음으로 회복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맨하탄과 세계에 그 다민족의 한 명의 제자를 향해서 그렇게 불쌍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중직자 영산합인 여러분들이 직장 가 있을 때 거기에 여러분들이 일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의 부업이고 여러분들은 렘논또 선교사로 시대 살릴 선교사로 여러분들의 가식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 가기 전에 아침에 10분만이라도 정말 오늘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다 기도하고 계시죠? 나에게 최고로 좋은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나를 갖다 24시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는 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내 자녀 문제 해결이 안 될지라도 감사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한 가지만 붙잡고 돌아갑시다. 40절입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해결하시고 주님이 결론 내립니다. 세계복음아 하나님께로 말씀을 주시고 말씀 붙잡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땅끝까지 복음화되는 것은 성령께서 마무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여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시길 주의스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의 불신앙을 깨고 그 정도간에 그 가정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답을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나중이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모든 문제 글자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39절에 보니까 드디어 예수님은 이제 보여줍니다. 도를 옮겨 놓으라 오늘 39절 40절 다시 한번 보고 말씀으로 답을 얻읍시다. 우리에게 이론신앙이 되지 말고 사실적인 말씀 따라가는 영적신앙 대식을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39절 40절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도를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41절 도를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하미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미니 아멘 바로 42절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죽은 자 살리는 거 이거 하러 온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지 않는 저 머리 저 제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불신앙을 깨뜨리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홍해 가려는 거 우리의 불신앙 땡에 홍해를 가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로 말미암아 깨지고 변화되시길 주의스럼으로 축구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고 사건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에게 가정에게 지금 있는 문제 절대로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고 정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대적인 언약을 체험하시길 주의스럼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벌이라. 오늘 지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벌이라.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로 살겠고 당연히 우리는 미래에 부활됩니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강단 말씀 붙잡으면 말씀 붙잡고 감사하시고 묵상하고 집중으로 조금만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영혼 육신까지 치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 해결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나고 딱 맡겨 하세요. 메나탄 보금 3단체 그건 우리 예수님께 1초면 3단체를 다 무너뜨려 주의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자분 우리를 통해 그 제대를 통해서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그 영광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로 갈보리산의 십자결에 하신 예수님이 모른 죄 사망 권세 흑암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토라는 믿고 24시간 고백하시길 주의 서름으로 축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나면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오늘의 밤에 말씀 붙잡고 한 번만 기록합시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절대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문제 포럼 하지 마시고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포럼할 때 그때 가정의 불신앙이 무너지고 내 안에 불신앙이 깨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만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길 주의 서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우리 반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잡고 기도합시다. 이번에 강단 말씀 조례가 말씀 잡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여러분의 역사할 것입니다.